네 일요일날 수고들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코로나가 크게 재확산되는데 대비해서 이 코로나 감염병을 최소화하고 또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특위 구성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관련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 일부와 또 당 내외의 전문가 감염병 전문가 또 경제 전문가 또 우리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특위에서는 국민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당 차원의 또 정치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국가적인 총 역량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치료제라고 해서 렘데시비어라는 약을 항바이러스제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국내 생산 못하고 수입하고 있는데 이 치료제에 대한 것이 환자가 폭증함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이 앞으로 치료제가 모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치료제 확보 그리고 백신을 하루빨리 개발하고 또한 백신이 우리보다 먼저 개발해서 나오는 데가 있다면 우리가 하루빨리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에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치료제와 백신 확보에 대한 저희의 점검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정부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께 드려서 국민께서 방심하고 계속 그래왔듯이 코로나 감염병이 점차 가라앉다가 확산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희가 평가하고 또한 고치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번 2월 달에 코로나가 처음 등장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고생하셨다시피 앞으로 이것이 대 2차 대유행이 된다면 방역 물자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철저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대유행이 되면 현재는 일반 비말 차단 마스크로서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kf94 마스크의 소비가 대단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백신 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생산에 과연 또 지난번 같이 그런 대란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 지난번 코로나 대구에서의 큰 사태를 맞이해서 보면 지자체와 또한 의료계 또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적인 시스템이 확실하게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조속히 만들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또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재난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영소소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또는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료 붕괴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의료 시스템을 최대한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한 종합적인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 실태 파악에 좀 더 주력하고 팩트를 위주로 해서 정쟁이 아닌 팩트를 위주로 해서 우리 당 차원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역할을 우리 특위에서 앞장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민께서 잘 협조해 주셨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협조를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사회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을 범죄자로 몰거나 특정 집단과 또 단체 개인을 범죄자로 모는 그런 낙인찍기의 태도는 정부에서 앞장서서 지양해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갈등이 정부가 이것을 오히려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생 또 병원의 전공이 전임이 비롯해서 병원 봉지기까지 또 개원위까지 지금 또 이번 돌아오는 주구에 대대적인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의료인들의 협조를 더욱 절실히 구해야 될 그러한 코로나 전쟁 시기에 어떻게 의료인들을 자극하고 또 파업까지 이르르게 하는 이러한 의료공백 사태를 자초하는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이라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그러한 일방적인 정책을 일단은 코로나 전쟁 다 종식이 될 때까지는 취소하고 그리고 의료계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의 협조 속에서 의료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생활치료 시설 센터가 그동안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면서 많이 문 닫고 그것이 활성화 안 됐습니다 다시 생활치료 센터라든가 또 병상 확보 또 감염병 병상 특히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증상자나 가벼운 경증 환자보다도 고령층 또한 중증 환자에 대한 중증 병상 확보가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이제 막 시작한 의료통합관리시스템 수도권에서 경기, 서울, 인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각 지역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의료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속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는 젊은 층보다도 60세 이상 또 70세 이상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단히 생명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해서 우선적인 방역과 치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갖고 대비해 주실 것을 또한 촉구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이 코로나 전쟁 극복이 결코 정쟁의 수단이나 정치적 공세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정말 국민이 바라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 국가 국민의 생명과 또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미래통합당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한치의 그런 부족함 없이 이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러한 충정을 이해하고 코로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줄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